진짜 어렵게 구한 꿀젤리 이따 틱톡 찍어야지 우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야 잘 나온단 말이야 여기 넣어두고 문을 닫아야지 잘 있어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야 오모베키 아 깜짝이야 뭐야 또 박스윈? 야 오미키 너? 뭐야 무슨 일이야 너? 왜왜왜 무슨 일인데 또? 나 또 왜 왔는지 까먹었잖아 아 뭐야 아 왜 왔는지 까먹었대 짜증나 화내느냐고 연락쓰니까 물 줘 물달라고? 차 여기 나 보리차 밖에 안 마셔 와 달라는 사람이 되게 까탈스럽네 보리차? 우리 집에 보리차 있는데? 박스윈 누나 저기 냉장고에요 뽕빠 열어봐 누나 가서 따라 마셔 보리차 있어 보리차가 있다니 다행이네 냉장고 냉장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 누나 작은 문 이렇게 밀어서 열만 있어 작은 문? 여기구나 누나 누나 그거 줘봐 핸드폰 줘봐 왜? 뭔데? 잘 봐 이거 봐봐 이렇게 돌린다네 이렇게 넘어 이 안에서 둘러간다 소리 들려? 소리 들리지? 오 들려 들려 신기하다 야 오비키 너 꿀젤리 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나 CU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못 샀는데 어 그거 되게 힘들게 구했어 나도 한 개밖에 못 구했어 부럽잖아 꿀젤리 진짜 가는 곳마다 오빠? 야 오리온 그거 나한테 거래한 거 아니야? 어 맞아 일이 있네 왜 거래해 놓고 원래 내 거였잖아? 아니 거래를 끝냈으면 이제 내 거지 그래도 원래는 내 거였잖아? 하하 팬들 싸우네 만나면 티격태격 짜증나 짜증내러 맨날 우리 집 오는 거지? 방금 방금 뽕뽕 아니거든 뭐 때문에 왔는지 너 까먹고 물만 먹고 가잖아? 짜증내러 왔다가 물도 먹고 가지요 짜증내고 물도 먹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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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헤헤헤헤 어헤헤 그러니? 아우 너네도 참 너무 재밌어 택배 왔나보다 헉헉 엄마 기다렸는데 헉헉헤헤헤헤헤헤헤헤 엄마 또 홈쇼핑에서 뭐 시켰지 인터넷보다 싸 어우 얘는 네 어허허 감사합니다 우리집이 유독이 택배가 많죠 이제 꿀젤리 굽을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이제 꿀젤리로 틱톡 찍어야지 어 내 꿀젤리 어디갔어 내 꿀젤리 야 오리온 너가 내 꿀젤리 먹었냐 아니 꿀젤리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누구야 설마 야 오비키 너 꿀젤리 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나 CEO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못 찾았는데 어 그거 되게 힘들게 구했어 나도 한 개밖에 먹고 있어 부럽잖아 꿀젤리 진짜 가는 곳마다 없다 박세인이네 박세인 죽었어 입술 건조해 야 박세인 뭐야 오비키잖아 야 너 내 꿀젤리 내놓으라고 뭐라고 꿀젤리 너가 부러워하더니 가져가냐 너 그거 도둑질이야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너 맨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나 맺고 뺐고 그러면 안 돼 그 꿀젤리 하나 있다고 되게 생성내네 어디서 뭐 하냐 너 지금 다 먹었잖아 그래서 입술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바른 거야 야 오리온도 안 먹었다는데 너밖에 없지 그러면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어이없잖아 야 나 아니야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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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비키 얘 왜 또 왜 이러니 너 또 세인이장 싸웠니 어 박세인 누나가 오바키 누나 꿀젤리 훔쳐가가지고 누나 완전히 열받았어 꿀젤리를 훔쳐가? 꿀젤리? 혹시 그 홈바에 있던 음료수 말하는 거야? 어 홈바에 있던 거 그거 음료수 아니고 젤리야 꿀젤리에요 엄마 뭐 그거 음료수인 줄 알고 엄마가 택배 아저씨 줬는데 고생하시니까 뭐 어허 택배 왔나보다 엄마 기다렸는데 아휴 감사합니다 우리집이 유독이 택배가 많죠 아구 잠시만요 기사님 잠시만요 아휴 아휴 음료수가 비타오백이 여기 있었는데 아 비타오백 이런 같은 건가 보다 아휴 기사님 아휴 이거 음료수인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휴 아휴 우리집 택배가 많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휴 오는 김에 오는 거지 아휴 잘 먹고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런 거였어? 그래 그게 꿀젤리였니? 아휴 엄만 음료수인 줄 알았네 그 아저씨 되게 당황했겠다 아휴 나 박스인한테 도둑질이라 그랬는데 박스인한테 엄청 미안하잖아 으아아아 아휴 나 진짜 어이없잖아 오키님들 아무리 제가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도 이번 일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휴 진짜 억울하잖아 히히히히 이건 딸기창구 초코빈 와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건데 일본 다이소에서 직접 사왔지 이예요 비키 아울밤 좀 그러고 가 5 부어 이렇게 코 똑같아 또 그거 뭐 들어 있을까 와 좀 기대되는데 국회 과연 과연 125 아 아 아 또 1 4 4 5 이런 딸이거 자 같은거 자점 한다 딸기의 진심인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여워! 먹어보신당! 캔디 뽑기도 사왔고! 눌러보면! 오! 캔디가 나왔습니다! 신앙으로! 봐봐! 이렇게 움직인다? 뒤 너무 귀엽지? 그 다음에 안에 안에? 캔디! 무엇보다 나는 이 동전 적은 적이 가장 귀여운데 동전이 다 떨어졌네? 동전 없는데? 아! 그러면 이 노란색 동전을 넣어봐야지! 오! 이것도 가져갈 수 있을지? 오! 다 가져가! 이야! 어메게! 어! 박쌩이다! 뭐 아냐? 어! 나 그냥 이것저것 놀고 있었는데? 재밌는 게 많잖아? 재밌는 거 봐야지, 치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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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척은? 진짜 사고 싶은 거 정말 많았는데 엄마가 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것만 산 거임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사주냐? 너 엄마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겠어? 아니 거봐! 뭔데 뭔데? 산 거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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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딸기 초코비 맛! 와! 이거 나왔다! 스티커! 오! 먹어봐!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 오! 진짜 신기하잖아? 음! 너무 바삭하고 맛있잖아? 아! 나 딸기 초코비 아이스크림 있는데! 빨리 가져와! 빨리 먹어보게! 오! 좋지요! 오! 이건 또 뭐야? 시나모를 기가 움직이면서 귀엽잖아? 야야야! 아이스크림! 오!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오! 초코비 두 개를 올려줍니다! 오! 달콤 바삭 맛있겠다! 음! 대박이야! 어! 나도 나도 나도!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에 초코비 올려서 오! 이건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 음! 음! 바삭바삭해! 너무 맛있지? 이 귀여운 네모난 상자는 뭐야? 이거 정말 귀여워! 저금통이야! 저금통? 돈 넣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넣는 거야? 다 방법 있지! 너 동전 있어? 동전? 어! 나 여기 동전 몇 개 있네! 한 두 개 정도? 어! 이거를 이 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봐! 키티 위에다가 어디? 여기에? 여기 누라고? 어! 뭐야! 어! 너무 귀엽잖아! 와!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 아! 너무 재밌지! 귀여워! 귀여워! 와! 너무 재밌어! 재밌지! 재밌지! 하하! 하하!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 어디 갔어! 빨리 내놔! 줬으면 땡이지! 뭐라고?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안 줌! 진짜 약올라! 아! 아이스크림 녹겠다! 너 이제 이거 더 안 먹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감히 내 동전은 얌얌해? 그럼 이거라도? 아무튼 야! 너 이제 방학 동안 뭐하냐? 어디 안가냐? 뭐! 똑같지 뭐! 넌.. 넌 어디가? 눈술 매장? 글쎄 모르겠네! 어! 전화 온다! 내가 500원짜리 두 개 넣었으니까 천 원인데 내가 가져가는 거랑 똑같지 뭐! 어! 소라야! 비켜! 어디야? 나 집인데? 어! 아 진짜? 야! 나 간다! 어! 가라! 어! 아 박세인 우리 집에 잠깐 왔는데 어! 어! 갑자기! 어!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우리용도 없고 아무도 없어! 심심한데? 너 올래? 뿜뿜햇! 어! 오비키 하이! 어! 양하! 아! 아니! 양갈래! 지금 방금 우리지 몸! 뿜뿜햇! 어! 이거는! 이 저금통 내껀데! 아빠가 사준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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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여기다 두고 갔었나보네! 아! 맞다! 나 방금 박세인한테 키링 받을라 그랬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박세인! 간다! 어! 그래! 어! 양갈래! 가냐! 다들 나갔네! 뭐 바쁜 일 있나? 어! 뭐지? 어! 근데 내 키티 자금통! 키티 자금통 어디갔지? 이상하네! 아까 생각해보니까 박세인이!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 어디갔어! 빨리 내놔! 줬으면 땡이지! 뭐라고?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안줌! 랄랄랄랄랄랄랄! 흙! 진짜 약올라! 아! 아이스크림 녹겠다! 너 이제 이거 더 안먹지? 냉장고에 너놔야지! 감히! 내 동전은 얌얌해? 그럼 이거라도! 아까 동전 안줬 것 때문에 박세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박세인! 어! 여보세요! 야! 박세인! 너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 난지 어떻게 알았지? 내 동전 먹었잖아! 그럼 이 정도도 가져가도 되지? 야! 그거 엄청 비싼거야! 다시 가져와라! 정말! 기다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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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00개! 흠! 왔냐? 흠! 왜 남의 걸 가져가? 진짜 나빠쌤! 흠! 흠! 진짜! 그럼 내 동전 내놔! 흠! 흠! 자! 여기! 뭐야? 이거 가져갔다는 말이었어? 그래! 키티! 뽑기 이거 가져간 건데 왜? 어! 어! 아닌데! 저금통! 저금통 가져간 거 아니었어? 저금통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이것만 가져갔는데! 어? 그럼 저금통은 누가 가져간 거지? 안녕하세요! 뿌! 뿌! 헥! 뭐? 양갈래? 야 박스인 여깄냐? 헥! 여깄네? 그래 양갈래 왜? 너 나한테 빌려간 키링 내놔! 아아! 자 여기 가져가라! 헥! 약속한 기안보다 일주일이 더 지났잖아! 기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헥! 정매! 야 양갈래! 그 저금통 내꺼 아니야? 아니거든 뿌! 이거 내꺼거든! 헥! 헥! 어디서 놨는데? 이거! 여기서! 여기 식탁이 있긴 했는데! 그리고 내꺼고는 헥! 왜냐고! 이거 잘 안팔아! 일본에서 아빠가 나 직접 사준거야 헥! 야 상식적으로 야 우리집에 있으면 내꺼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내가 들고다니다가 너네집에 놓고 간게 맞지 헥! 하 참 어이가 없네! 내꺼라고 양갈래! 꿀잼이잖아? 팝콘 없어? 어떡하지? 어떻게 증명해내지? 이름도 뭐 안 써있네 여기 뭐 나도 안쓰놨는데 분명히 내꺼랑 똑같이 생겼는데 답답하네 아! 방법이 있어! 내꺼인지 증명해내는 방법! 방법? 그게 뭔데? 이 저금통 안에 내가 노란색 동전은 넣어놨거든? 그 동전이 있으면 내꺼야! 어! 나는 노란색 동전 넣은 적이 없다 해! 그래! 노란색 동전 넣으면 너꺼라고 내가 인정하지! 어어! 열어본다! 어! 딱 있어! 이거 봐! 노란색 동전 있지? 허허! 500원 쳤다! 내 돈이잖아! 내 돈! 맞지? 내 저금통 맞지? 아이! 진짜네! 아니 근데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네가 노란색 동전 넣었을 수도 있잖아! 아! 진짜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거 맞다고! 아! 정말 답답하네!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엄마한테! 엄마! 제 헬로케티 저금통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제 책상에 지금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으흐! 전화! 허허허! 결국 찾았네! 오비킥! 축하한다! 에휴 미안! 결국 너꺼였구나! 헤헿! 아냐! 괜찮아! 찾았으니까 됐지! 똑같은 거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흐... 미안! 근데 이 저금통 진짜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뿌! 근데! 방금 동전 뭐야? 그거 내꺼 아니야? 흠! 뭐라고? 야! 오비킥! 좋아! 오늘도 신나게! 키티 저금통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기! 해! 성공! 야! 너 내 동작 못 내놔! 으아! 으아!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도와! соверш겠иход 수assung